고짐고 용돈 받을까? 합의금 딜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키보드 포기 못한다 드립이죠 바보같은 중바로 몸풀기 흘려보내기 분노 몸풀기 쓸래 불조약 진화 깨구리 깨구리 이중타격 이렇게 할까? 깨굴 대검도 쓸까? 아 얘들 왜 이렇게 빡공이에요? 맞아야 되잖아 이러면 티끌 모아 좀 큰 티끌 이러다가 갑자기 컴퓨터 다운되는 데자뷰 일어났어 천둥 클로스라인 대검 이거는 몸풀기 몸풀기 강화하고 몸풀기 위주로 가겠습니다 HMS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 몸풀기 어디갔어요? 꿈에서 봤나? 아닌데? 대게 들어있는데? 완타도 쓸까요? 완타 들고 엘리트 잡으러 가자 엘리트 뚝 빼니까 이게 요시 깨구리인데 천둥을 거르는 거임 버넣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개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전 개좋은데 아니 물론 방금 방금 버넣기 삑사린에서 고래를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좀 이거 이렇게 맞을 필요 없나? 아니 근데 뭔가 체력이 많으니까 체력 멸시하게 되네 포식 포식 엘리트 하나 더 잡으러 가죠 완타 강화하고 그 다음에 천둥 집을 걸 아이 참 아이 도갈 거기서 도갈을 거기서 도갈을 이거 수비 카드 없으니까 때리는 게 맞겠 아하 아하 포식각을 보려는 큰 그림이었구나 이도류로 완타 데미지 좀 올려볼까? 대검 강화하고 대검 강화하고 아니다 힘 올릴 것도 없는데 강타 강화하자 차라리 아니 왜 이렇게 잡혀? 잠깐만 아이 그냥 때리면 센가? 얘가 더 세네 뼈용 역시 깨구리 킹 킹 짱 갓 저거 넣을까? 무광각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거를 넣어야 되나? 무광각 넣고 나중에 타락 넣고 포식 넣고 사신 집어서 체력을 채울까? 힘이 없는데 근데 어차피 힌덱으로 갈 거 같은 느낌은 드는데 대검도 있고 아 몰라 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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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 소독 몇 데미야? 10 데미 7 데미 사신 1 4 1 4 해봅시다 천둥사심 이제 얘는 포식하고 애벌레 드실 무바라 혈안이다 혈안 이도류 강타 대검이면 죽죠 대어 그릴스 이도류 포식 냠냠냠냠냠냠냠 천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천둥 힘 덱 뉘앙스 풍기는 주제에 힘이 올릴게 문풀기밖에 없어 얘 말이나 됩니까? 이건 실수 아닙니다 완타데미지 올릴거에요 이건 실수 아닙니다 이건 실수 아닙니다 완타데미지 올릴거에요 조명 Too 때려야되나? 막아야되나? 막아야겠지? 수비 쓸려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 완타 언제 오냐 여기 있다 다음 터디를 막을게 없네 근데 잡겠다 대검 보주면 뚝배기 한돌이 없네요 악마와는 좀 벨벳초커 딱인데 아닌가 2도류 쓸거면 써서 안됐나 아 몰라 인생 한방이야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망한다는 뜻 냠냠냠 돼지 메타 처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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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도류 격돌 아니면 2도류 하나 써놓을까 2도류 하나 써놓고 포식 연락에 땡겨 하지만 나는 초커다 수비 강화 게이드가 아닙니까 네크로노미콘 빰 7 뭐 넣지 나트르시카 살까 살 것도 없는데 아니 잠깐만 천둥 완타 아유 쎄다 아유 쎄다 어퍼컷 또 쓸만하겠죠 강화는 해야겠지만 깨구리잖아 이중타격도 타격이야 어 엘리트 가지 말까 깨구리 흐디딤 좋죠 강타 수비 타격 포식 혈안이다 거른다 어 한돌이요 네 몸풀기랑 한돌이 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무적이다 무적특 무적아님 휴 연타 아니 힘카드는 나오는데 정작 없어 힘이 없어 힘없는 힘전사야 아니 다 수리건 필요없고요 힘내나 힘 아 힘조심 아 힘조심 완타덱 특 타격지움 fle 음 어 으.. 덱에서 타격냄새나.. 대검사의 미지가 저게 뭐야.. 박치기 써야겠다.. 에이 몸풀기 연타.. 죽는데? 포시 칼 각이 안나오나? 예.. 부칼? 아니야.. 아니.. 힘줘 힘! 힘.. 힘.. 아니 힘 카드만 나오면 뭐해 내가 힘이 없는데 아니 발화나 이런거.. 아니.. 왜.. 왜 없어.. 왜.. 힘 타혈.. 타혈 쓸거 하나도 없는데요? 퍽 퍽 퍽 파열 파열 쓸거 하나도 없는데요? 연타 악마화 업보인가? 아싸 안걸렸다 타락 열사 강타 타격 수비 아니 수비하자면서요 멍청이 천둥 드롭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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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겠죠? 2덱 쓰레기에요 리얼루다가 킹 소쿠아 나오는거 다 짚자 포식 가져가도 상관없고 드롭킥도 상관없어 와 악마화다 악마화는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인정? 어 인정 하나 둘 셋 타락 허미 타락 숨질뻔했네 버검 미중타격 격돌 타격 유각 젠락 죽었나? 와 이걸 닐리가 딱땜인데 딱땜인데 잔넨 딱땜이었습니다 아니네 금속화가 살렸어 닐리가 날 살리고 있어 닐리만스 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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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살리고 있어 닐리님 강타 드롭킥 완타 수비 포식 우후 닐리가 이걸 주로 쓰네코 초컬 빨간 데크 쓰레기 같은 데크 이거 덱이야 이게 동어 뱀꼬리 뱀꼬리 이도류 스낵 코어실 한다 한다 릴리로 고코스트 뽑아 그리고 엘리트 가지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듀얼리스트의 덱이다 초커가 있기 때문에 스낵 코어를 쓰는 거 아닐까요 뱀꼬리 이연코스트 지워 어딨냐 격돌책 뱀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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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림? 썸 수비 라이벌 업벽 화염 장벽 악마 화 어딨냐 가져와봐 있을 거 없죠 그냥 몸풀기하고 부식이나 드릴까 먹자 지금 먹자 흘려보내기 지옥검 분노 거른다 타락이야 타락님 그립습니다 엘리트 안 가는 루트가 없어요 저거 위에 있는 거 하나라도 가겠습니다 어퍼컷 타격 제물특 0코스트 아님 그래도 써본다 2코스트 여론 1,2,3,4,5 어퍼컷 이 코스트 재물 쓰냐? 쓴다 헛헛헛 헛 헛 헛 게이득 강화할 만한 거 딱히 없죠 없어 없어 근데 잠자기도 싫어 엘리트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자면 되겠죠 태머리 깎아라 곰풀기 강타 완타 연타 연타 또 두체면 득 0코어 아님 어퍼컷 드롭킥 수비 포식 음.. 드롭킹 2코어 몽둥이 질 쓰기 전에 타격? 사신? 몽둥이 질 편안 아 약화 걸지마 인마 수비 천둥 완타 타락 지금 나와봤자 아 근데 쓰자 아 0코스트 몽둥이 질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아니 집어 가지초커다 아 그래 가지초커 졸라 멋있다 와 정말 원하던 유물이었어요 가지 타락초커 나 다섯 다섯 일 일 다섯 일 일 3만 화 야쿠아 걸고 드롭킥 수비? 악마가? 어포 타락은 안 나오냐? 가지나 저거 뭐냐 아니 잠깐만 위압도 딱히 소용없잖아 0코스트가 아니잖아 0코스트네 어포로 드롭 오겠습니다 아유 관로 감사합니다 아 나 이게 진짜 아쉬운 게 초커야 초커만 없었으면 내가 춤을 췄지 손패 터질 만큼 카드를 낼 수가 이놈의 초커 뚝 빼기 발화 음 몸풀기 만병 하나 7,3,21 늙어 미타 아 초커 유갑 P1 찬다 자신 써도 어 무감각이다 징끈 야 참 뭐하는 짓인지 이것 흠 땅 봐봐 써야죠 1댐 밖에 안 들어가요 1댐 밖에 안 들어가요 파열도 쓰자 어퍼컷 자 30방어 하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먹었다 맛있죠 엘리트 하나 더 갈까 가짐이 있고 뭔데기야 근데 이게 그리고 덱에 악마와도 없는데 악마와도 없는데 악마와도 매번 캐리하네 엘리트 더 가 가 가 고 쫄 관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아이고 실수했다 철힘 철힘 멜리트 아유 예리티님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을 철힘 쎄고 여고 문득배 깨고 돌려보자 아닌데 어 데미지가 약해요 천둥 쓸 수도 없고 저거 천둥 쓸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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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둥 무광각이나 뭐 수비나 뭐 이런 거 안 나오나? 어 킹즈님 나 좀 살려주라. 가지! 살려주세요. 아이. 아이 교란기 살려놓을걸. 내가 왜 교란기를 죽였을까? 난관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몸풀기. 어퍼컷. 아 이거 되는 게 없네. 아 씨. 어느 세월에 저것들 잡지? 팔굴. 위압. 위압. 쇼커만 아니었어도. 이도류 서림할까? 와아. 파워 오버웰밍. 진짜 요산한 덱이다. 아유 그냥 잡아먹자. 냠냠냠냠. 아이고. 또 오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지옥불. 영 코 지옥불. 완타 쓰지말까? 흠. 철단 발굴 흘려보내기 발굴로 지옥불 다시 가져오자 어퍼컷 아이고 초커받 없었으면 3 4 5 6 음..어떡하죠? 망한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초커만 없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표창이요? 흠 보스 까마귀였지 까마귀면 저거 들고 갈 필요 없죠 기사회생 기사회생 미라손 미라손 말한게 없겠다 지금은 자는게 최선이야 최고 예고다보거라 하나 둘 셋 냠냠냠냠냠냠 광란격돌 천둥 초커만 없었어도 이 고생 하나 날텐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초커인마도 그러면 안된다 아니 악마와 하나만 줘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셋, 넷 하나 둘 셋 넷 피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잡았는데? 왜 이 덱으로 이기지? 왜? 아니 독보셔 쓸걸 아무튼 이김 아씨 릴리랑 가지가 그냥 만들어주는데? 즉석에서 덱을 만드는 인스턴트 덱이었습니다 빨강사기 맵 가지랑 릴리가 다 했어 나 참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